네 그렇습니다 마크 저도 잊고 있었던 그 마크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뭐 제대로 된 컨텐츠는 제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것저것 다른 게임을 좀 하다보니 어쩌다가 이렇게 반한지 오래돼 버렸네요 완전히 지금 저 감을 다 잃었거든요 저번에 플레이 했었던 새살도 깰 수 있는 응애 모드를 넘어서 슈퍼 울트라 킹것 응애 애기모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 애기모드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힘들게 나무를 캐야되잖아요 하지만 빈손을 든 상태에서 캐면은 그냥 눈에서 레이저빔 나가듯이 마구마구 소시간에 캐월이수가 했습니다 제작 때 아 나무가 필요한데 오 뭐야 앞에 저거 뭐예요 사막 던전 같은 건가 이런 게 언제 생겼어요 크리퍼도 막 그려져 있고 그러네 우와 신기하다 아닌가 이거 원래 있었던 건가 이거 하도 오랜만에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우선은 예 빠르게 장비부터 마칩시다 제작 때 만들어서 예 일단 검 하나 필요하거든요 나무 검에다가 삽 정도 삽이랑 꼬깽이 꼬깽이 만들고 이게 또 야생하면 문제가 배가 고프잖아요 하지만 이 응애 모드에서 식량 걱정 필요 1도 없습니다 땅 땅 바로 양꼬치 무한리필이라구요 야 심지어 종류별로 계속 무한으로 생성이 되면서 고기가 나오는데 아주 개꿀입니다 이거 고 다음에 뭘 해야되지 아 그렇죠 땅을 파가지고 광산 철 같은 건 좀 캐야될 거 아냐 그렇지 랄랄랄랄랄랄 다이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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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성되는 매직 너무 꿀 아니냐 이거 다이를 캘때마다 각종 아이템들이 나오거든요 광물들도 아마 굳이 힘들게 다이야를 캘러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다이만 캐도 아주 달달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주세요 다이아 주세요 마구마구 주세요 다른 아이템도 맛있는 것 좀 많이 달라 이거예요 랄 황금사과 나이스 다이아 다이아 좋고요 와 그리고 네더라이트 주기까지 나와 미쳤다 이건 이건 그냥 돌이 아니야 황금돌이요 황금돌 자 아 이거 아이템이 좀 애매하게 나오네 근데 자꾸 다이아 검이라도 만들까요 아 요정도로는 응애 모드라고 할 수가 없죠 진정한 울트라 킹갓 응애 모드를 위해서는 시작부터 여러분들 엄청난 아이템들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아이템 만들려면 되게 구하기 힘든 재료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재료 단 한 가지면 충분해요 마법의 흙을 창조합니다 이얍 우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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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흙을 넣었더니 마법이 부여되는 황금사과를 준다고 흙을 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한 개 넣으면 뭐 이렇게 되고 전부 다 넣으면 신호기가 나옵니다 또 예예예예예 마구마구 어구로 끓을 수가 있구요 하하하하 네데벨도 만들어지네 미쳤다 이거 제가 조합법을 정확히 몰라요 이게 사실은 어 뭐야 이건 아니지 다이아블록이라뇨 다이아블록이라뇨 아 이것이 바로 마법의 흙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하하 불사토템까지 예이 이러면 무적 아니에요 저? 한쪽에 그냥 불사토템 끼고 있으면은 진짜 무적인데 말그대로 하하하하 어 너무 사기야 이거 일단 다이아 세트부터 맞추자고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법이 부여되는 사과 온 랄랄랄랄라 여기에 뭐가 있나요? 스켈레톤이 나왔네요 뭐야? 떨어진다! 슝 뭐야? 흙내나 흙? 이 귀한 흙 흙이 이렇게 귀하게 될 줄이야 널린 게 흙인데 흙을 한번 구워볼까요? 뭐가 나오나? 흙을 구울 수 있다니 황토 같은 느낌인데 뭐가 나오죠? 엔드 차원문틀이 나오네 엔드의 눈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네더 소환 가능한 거잖아요 개꿀이네 일단은 마을로 나왔거든요 이 형식들 오랜만이야 흙 한때 영웅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유비왕이 되버렸거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네 자 다이아나 먹어라 어? 다이아를 거부하네 이 자식이고 다이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어머 이 고양이 뭐야 너무 커요 안녕 색깔이 조금 이쁘다 어째 완전 검은색이 아닌 것 같은데 대장장이 적 없대 약 흙이랑 조약돌이랑 합쳤더니 어메 기반함이 만들어지네요 엄청는데요? 이걸로 무적 과목 만드는거잖아 일로와 기반함 만들어지는거는 너무 사기 아니에요 이거? 응 난 뭐까 이제 잘가고 아잇 잘가려 절대 안 부서지는 기반함 감옥 완성 불사토템의 위력 한번 볼까? 아 근데 황금사과 때문에 이거 즉사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난 자유야아아아아아아아악 어? 랜더맨 하이 사실상 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 무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건날개랑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알몸용사 휴지 드래곤 잡아보도록 할게요 셋 넷 여섯 땅 땅 땅 땅 땅 귀찮게 엔더포터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 무적 알몸용사 휴지 출발합니다 가자 제가 지금 들고있는건 사실상 네데라이트 거미거든요 예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거 순식간에 녹을수도 있어요 좋았쓰 나왔구만 엔더이자식 나 휴지가 왔다 일로와봐 한번 맞아 봐야지 정신차리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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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사야 불사 불사 아야 아아 하하 일로와 야암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목숨 무한이야 오하 오오오 오오 오오 오야잠깐 이거 조금 아픈데 아 피가 자꾸 회복이 돼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거 어 아아 이거 원래는 폭죽이 써야되는데 아니다 마법의 흙은 아껴야되 이거 아니 내가 이거를 알몸으로 싸우게 될줄이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기다려봐요 예 엔더드래거 혼을줄 한번 내주겠습니다 제가 너나 무서워 아여 어어 아 안되겠다 제작대 소환술 마법의 흙 발동 따단 다이아몬드 블럭으로 올라간다 나아 그래 나 이 방법이 있었지 왜 이거를 생각 못했지 여러분들 세계 최초 다이아블럭으로 계단 쌓고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스카이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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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택 스카이샷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어 어 어 어 우와 내려와 휴우 진짜 말그대로 무적이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아요 일도 아 아 아직 목숨 57개 남았다 거의다 왔다 거의다 한 방 마지막 한 방 죽어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일 도착 아 일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